안녕하세요. 배우 박혜진입니다. 한국에서 저의 첫번째 팬미팅이 있는데요. 한국에서 가지는 첫번째 팬미팅이라 저도 많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.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새롭고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요. 한국에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의 팬미팅을 같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팬미팅 현장에서 저의 여지껏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대해주시고요. 팬미팅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건강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